어서와! 지연아! 환영합니다! 진진 왜 안 해놨어? 네, 이제 만들면 돼요. 빨리 만들어와. 저는 총괄 감독이라는 것을 할 건데요. 우리 초대를 받고 온 손님들인데? 아니 지연을 왜 안 와라? 아 진짜... 일단은 뭐 하나... 어려운 점이 생기거나 하시면 저를 불러주시면 됩니다. 총괄 감독이기 때문에... 뭔데 이거 다 했습니다. 오! 으으으으음 여기 오길 달콤한. 야 빨리 내려가서 딴 거 감독해. 어허! 어허! 저기요!